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강남 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학교 내 건물의 출입을 관리하고 스포츠센터, 도서관, 보건진료소 등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며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또한 건물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각 기관에서 주 2회 방역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체 실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교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. 마스크 작용, 손 씻기,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일상 속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열, 기침과 같은 발열 증상이 나타나 시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CUG 뉴스 김대선입니다. CUG 뉴스 김대선입니다.